둘 셋! 안녕하세요! JBJ쿠오입니다! 자! 상균씨! 오늘은 저희가 가지고 온 기쁜 소식이 있죠? 네! JBJ쿠오가 드디어 글로벌 오피셜 팬클럽 퍼스트 제너레이션 짝꿍 일기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야! 저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콘식 팬클럽이라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앞으로 짝꿍들과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서 저희도 같이 기쁜데요! 네! 저희 콘식 팬클럽 가입하시면 저희와 함께 창단집! 창단집! 네! 그리고 내년에는 세일 파티까지 할 거니까 많이 기대됩니다! 네! 일기 짝꿍들에게만 특별히 주는 회집! 그리고 콘텐츠들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공식 팬클럽 짝꿍 일기 모집은요! 2019년 6월 14일부터 30일까지 네이버 팬쉽을 통해서 진행된다고 하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짝꿍 공식 일기 2차 안내문은 공식 저희 SNS를 통해서 안내가 된다고 하니까 기다려주시고요! 앞으로 짝꿍이들과 함께하는 알찬 일년 보내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도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럼 지금까지 제휘제휘코였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기댈게요! stim rule access 用 ク